안녕하세요 암! 노! 킹킹킹킹킹 오늘은 버터플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많이 물이 많이 들어있는 병 물이 조금 들어있는 병 조그만 병 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많이 들어있는 병으로 해보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번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못했습니다 다음 또 못했습니다 또 못했습니다 또 못했습니다 날라갔습니다 안됐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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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깝습니다 다음 병으로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 정말 아깝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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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2명이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됐습니다 또 성공 아 아 아 아 1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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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많이 못했습니다 실패 실패 이것만 나 옆에만 했었어 예이 이것만 여덟번 아우 날라가 못했네 아홉번 열 번 이제 연속돌리기 일단 실패 아 잘 안되네요 일단 엄청 많이 잘했는데요 근데 잘 안되고 있네요 또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또 실패 한번 엄청 멋있는것 좀 보여주겠습니다 안되네요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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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버튼 플립을 놀아봤구요 그리고 이제 승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열 번에 10대 10대 6으로 이겼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과 바이바이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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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